이런 가운데 민주당 5선의 중진 의원이죠. 이상민 의원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이 반성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생각을 하면 내로남불 위선 오만 같은 이 이미지를 떠올린다라면서 우기고 억지 쓰고 버티고 아니라고 하거나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웠다라면서 대통령 탄압을, 탄압으로 잡은 정권을 곧장 내어주게 된 데 대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라면서 쓴소리를 던진 겁니다. 이상민 의원의 대선 패배에 대한 쓴소리, 배신자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당내 일각에서 아주 세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저는 서운하고 한알만 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국민의힘에서 비슷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랬다고 하면 비슷한 얘기가 당내에서도 저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이상민 의원이 당내 그동안에 오만했던 부분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해요. 또 그동안에 그런 역할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을 찬찬히 저도 들여다봤거든요. 그런데 좀 심했어요. 선거 때 정말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몸도 아프다고 다 지금 드러놓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열심히 뛰었는데 이상민 의원의 말이 마치 남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하듯이. 이상민 의원도 사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예요. 당 중진이잖아요. 어찌 보면 조금 있으면 최다선 될 만한 의원이에요. 그러면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했습니까? 이 질문 받을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패배한 것에 대해서 당 중진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선거 패배의 책임이 마치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점들을 좀 이해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